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K-POP 스타의 저작권을 무단 침해한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성신여자대학교 석영덕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K-POP 스타를 검색한 결과 포토카드와 팬던트, 티셔츠 등 많은 짝퉁 상품을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 교수는 이 가격이라면 K-POP 스타들의 소속사와 초상권, 저작권을 협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